안녕하세요 클래시컬 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는 1953년에 장자크 피슈테르에 의해서 개발된 블랑팡의 피프티 페덤즈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2년 주기로 발매하는 한정판이 발매되는 해이기도 해서 궁금증이 이제 다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블랑팡 한정판 다이브워치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블랑팡의 사파이어 베젤을 가진 현대식 피프티 페덤즈는 2003년에 첫 40mm 한정판으로 등장을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시작으로 한번 탐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mm 사이즈의 피프티 페덤즈는 양각 베젤을 가진 기존 트릴로지 컬렉션 케이스에 사파이어 베젤로 바뀌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얼의 6시 방향을 보시면 시리즈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2, 3까지 있는데 각각 아시아, 유럽, 미국에 총 50개씩 총 15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7년에 레귤러 버전으로 45mm 피프티 페덤즈가 런칭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파이어 베젤의 피프티 페덤즈가 다양하게 발매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500 페덤즈 모델이 2009년에 온리와치로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첫 피프티 페덤즈 45mm 노 라디에이션스 50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2013년에는 피프티 페덤즈 60주년을 맞아서 바티 스카프 라인이 런칭이 되었고 2014년에는 피프티 페덤즈 45mm 아쿠아롱 50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이 모델은 멋진 함정의 펜 로터를 시스루 백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발매가 안되었던 건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지고 싶어서 해외 매물을 엄청 찾아보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네요 지금 이 펜 로터는 500 페덤즈에도 들어가 있는 펜 로터입니다 2014년에는 블랑팡 다이브워치의 또 다른 한정판인 BOC가 첫 선을 보입니다 BOC1 바티 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250개 한정판입니다 BOC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시계값 중에 1000유로를 자성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매자가 기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BOC2 바티 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25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잘 보시면 주제별로 2년 주기 한정판이 발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03년 이후로 14년 만에 P50패덤즈 40mm 밀스펙 50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기존에 밀스펙1을 모티브를 해서 Tribute to 밀스펙이라고 나왔었죠 2018년에는 BOC2 이후에 2년 만에 BOC3 P50패덤즈 40mm가 250개 한정판으로 발매됩니다 앞에 두 모델이 바티 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으로 발매되었는데 P50패덤즈 40mm로 발매된 것이 특이합니다 앞서 3개의 모델이 블루 색상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BOC 한정판도 블루 색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빈티지 바티 스카프에서 영감을 받은 P50패덤즈 바티 스카프 데이데이트 세븐티스 500개 한정판이 발매되면서 또 하나의 한정판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역시나 2년 만에 P50패덤즈 40mm 모델인 바라쿠다 50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리워치에 바라쿠다 하늘색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또 오랜만에 P50패덤즈 45mm 나제르드 콤벳 300개 한정판도 발매됩니다 프랑스에 60개가 풀렸고 나머지 국가에 24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바티 스카프 데이데이트 데저트 50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2018년에 발매되었던 바티 스카프 데이데이트 세븐티스 한정판과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2020년에는 바티 스카프 그린 모카라는 50개 한정판이 미국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그린 색상의 바티 스카프가 크로노그래프 레귤러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중국, 독일 등 특정 리즌에서 한정판으로 소량 발매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역시나 2년만에 피포티 팬덤스 40mm 노라드 500개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첫 노라디에이션으로부터 11년만에 발매되었습니다 노라드는 데이트가 삭제가 되고 주황색 인덱스가 적용되서 그의 온리 워치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2년만에 바티 스카프 그린이 질트 25개 한정판으로 독일에서만 발매가 됐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발매된 블랑팡의 다이버 워치 한정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통 빌레레나 레이디버드 같은 것으로 나오던 여성용 발렌타인 한정판이 올해는 바티 스카프로 발매된 것도 이게 피포티 팬덤스 70주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42mm로 액트1 42mm로 나온 70주년 피포티 팬덤스가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받게 되면 그때 또 언박싱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